영화처럼 뭐 질 수 있을까 그녀와의 처음이 맞춤 내일 다시 만날 것 같은데 외부서부터 뜨근거리는 어린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 솜사탕 가득하 궁금해 눈을 감고 상상해 혹시 그녀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상상을 할까 oh yeah 사탕처럼 달콤할 것 같아 왠지 아카시야 난 기도 날 것 같아 향기에 취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 돼 근데 그보다 큰 걱정은 아무도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나 솔직히 아직까지 기습 해완적 없다는 것 오오 영화처럼 영화처럼 그저 꼭 꼭 겨루는 도리가 입을 맞춘 후엔 어떻게 거기서 무슨 쓸까 그게 더 걱정돼 너는 언제쯤에 갚는지 거는 어딧 갖는지 대체 엄마 널 오래 할렐든지 도대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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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